네 안녕하십니까 56번째 만화 영어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네요 두 녀석의 관계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서로 쉽고 귀찮게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주고 봤는데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다소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핵심 단어 같이 살펴볼게요 Go off 어떤 것 Go off은 여러 뜻이 있죠 뭐가 폭발하다는 뜻도 있고 알람이 울리다 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역시 Go off은 뭐뭐에서 떠나가다 근데 여기서는 하필 하이 다이브이기 때문에 다이빙 할 때에요 수영할 때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린다 의미로 해석하면은 좀 더 맞을 것 같구요 grill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베큐 할 때 그 석세 그런 데다 이렇게 고기를 굽잖아요 그 뜻인데 사람을 grill 하면은 그 사람을 다그치고 닦달하고 막 계속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거 무엇을 가지고 뭐 질문을 많이 하든 뭐 요구를 많이 하든 예 그럴 때 grill 한다고 그래서 달달 볶과 우리도 똑같이 쓰잖아요 한국말도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brittle 하면은 뭐 무엇인가가 잘 부러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뼈가 약하다는 뜻을 썼는데 뭐 손톱 같은게 이렇게 잘 부러지는 손톱 그때 brittle 뭐 fingernails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 다음에 lay off 역시 뭐 사람을 해고시킨다 그런 뜻으로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근데 lay off 하면은 뭔가를 그만해 라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lay off 뭐 someone 하면은 누구를 내버려 둬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mark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뭐 그 사람의 몸 뭐 외모나 목소리 뭐 생김새 뭐 다른 어떤 특징 뭐 모든 것 무엇인가를 놀리다 조롱하다 근데 좀 뭔가 흉내를 내면서 예 그럴 때 마킹 썸바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og log 통나무죠 나무 이렇게 길쭉하게 좀 잘라놓은 거에요 예 왜 그게 쓰였는지는 좀 이따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두 친구의 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 얘가 남자인가요? 그쵸? 예 근데 머리를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수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뭐 acne인가요? 뭐 하여튼 Are you going off the high dive this year? 글쎄요 지금 수영장 그쪽으로 가는 그런 거에요 그래서 그 높은 데서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금년에는 그 하이 다이브 거기서 뛰어낼 계획이니? 하니까는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 같아요 단발머리 quit grilling me 그래서 나 좀 그만 좀 닭달해 내버려 두라는 의미죠 귀찮죠 You are not getting any younger Agnes Agnes야 너는 절대 젊어지지 않아 Soon your bones will be old and brittle 머지않아 너의 뼈는 나이가 들고 brittle 잘 부러지게 될 거야 연약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죠 뼈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는 Agnes가 대답을 합니다 If my bones get old and brittle 내 뼈들이 나이가 들고 또 잘 부러지게 된다면 Will you lay off? 너 그만 둘 거야? 계속 귀찮게 하는 거 그만 둘 거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얘기를 하죠 Yeah But I will mock the sounds you make when you walk 그래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나는 Mock the sounds you make 너가 만드는 소리를 조롱할 거야 언제 만드는 소리요? When you walk 네가 걸을 때 만드는 소리를 놀릴 거야 조롱할 거야 걸을 때 뼈가 딱딱딱 우닥딱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또 대답을 합니다 Hehehe Grandma sounds 할머니 소리래요 Like logs 통나무들이 Falling in 떨어져 들어간대요 어디로? A bucket 그래서 bucket 안에 나무가 떨어져 날 때 툭툭툭툭툭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나는 소리 같은 할머니 소리 크크크 하고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나이 들었을 때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마치 장작나무 같은 경우를 어떤 버킷 안에다 훅 던질 때 구톡톡 그 안에서요 소리가 날 때처럼 온몸에서 우뚝구독구독 소리 나니깐 그거를 거기다 비유해서 표현한게 굉장히 웃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뼈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지요 저도 간혹 가다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밑에 오시면은 오늘 배웠던 어휘 표현 영작이 올라와 있으니깐 영작 연습 꼭 해보시구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에 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등급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겠습니다